제주의 무덤, 산담 제주도는 전체가 문화유산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만큼 조상들의 삶에 대한 흔적들이 곳곳이 남아 있으며 그곳에서 지혜를 엿볼 수가 있고 영혼을 느낄 수가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무덤, 산담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제주도의 땅, 그리고 산담 주변을 내어산 밭과 숲은 내 마음을 제주도로 끌어들인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지난 4년간 제주도를 수시로 드나들며 쉽지 않는 자연환경 속에서도 드론 촬영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 무덤, 산담을 내어산 기학적 자연색의 패턴과 억새숲을 헤집고 다닌 동문들의 흔적 그리고 후손들이 일구어가는 농작물은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생명 그 자체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무덤을 산이라 하고 그 주변을 돌러싸워 울타리를 만들어 이를 산담이라 부른다. 산담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무덤이며 밭과 산, 오름 등에 위치한 곳이 많은데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존하는 제주 특유의 삶에 대한 철학이 깔려 있다. 이러한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무덤을 중심으로 둘러싼 돌담 그리고 농사짓기에는 척박하여 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과 죽음을 초월한 철학적인 지혜를 엿볼 수가 있다. 돌담은 방목하는 가축으로부터 묘의 훼손을 막아내고 산불이나 병충해를 막아내기 위하여 쌓았다고 알려져 있다. 산담은 죽어서도 망자의 홀령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시문,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고 출입문 위치는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으로 있다. 시문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문의 위치에 돌게단을 만들어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듯 산자의 풍요로운 삶은 망자의 홀령이 지켜줌으로써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믿었고 앞으로도 홀령이 떠나지 않게 하려는 산자의 간절함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암타깝게도 제주도를 찾을 때마다 제주 특유의 돌담과 산담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현대문명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